언더모션 언더모션 먼저 볼게요 가운데 언더모션 내리고 와야지 왜 들고 와 해들을 그렇지 그렇지 밀지 말고 맞춰 어 좋다 지금 그렇지 대각도 그렇지 그렇지 면 만들어 면 내려 그렇지 면 내려 면 내려 오케이 면 내려 잘했어 아 좋다 좋은데? 자 마지막은 수비하겠습니다 수비 수비 어떻게 칠까요? 드라이브 수비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찍을까요? 좋은데요 수비 어떻게 하나요? 가운데로 칠거구요 제가 배꼽쪽으로 네 얼로 칠거에요 저는 직선한번 대각한번 직선한번 대각한번 어떻게 쳐야 돼요? 편한걸로 한번 해봐요 그냥 막 쳐도 돼요? 일단 볼려고 발 나오지 마세요 발퐁 넓게 해봐요 최대한 더 앉아 더 앉아 발퐁 넓게 오른발만 더 앉아 모공? 뭘 넓어 딱 좋지 그렇지 더 더 공이 직선으로는 잘 가요 네 가요? 직선으로 잘 가요? 한번 해볼까요? 자세를 낮춰봐요 지금 일부러 페인팅 주는 거예요? 지금요?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성 페인팅이요? 지금 보면 면이 이렇게 나와요 뒤집어 까져서 나와요 뒤집어 까져서 나와요 아 이건 제가 사실 페인팅을 줄 때라거든요 몸은 상체는 오른쪽으로 빼고 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직선 뺄 때 원래 뺏는데 그게 뺏는다고요? 아니 원래는 그냥 맞춰야지 앞으로 아 네 원래 맞추는게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돌려 맞아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백 관련돼서는 얘를 쥐라고 했잖아요 네 쥐라고 했다고 그 모션하는 것처럼 멈추면 안 돼 얘를 갖다가 와야지 그 터는 느낌 똑같이 수건 터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 가운데로 오면 한 번은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직선 할 때 상체가 어떻게 돼요? 살짝 왼쪽으로 틀리죠? 직선 대각 대각 이렇게 해보고 지금 하는 거에서 라켓을 똑바로 가고 똑바로 맞추고 대각으로 똑바로 맞추고 똑바로 맞추고 면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고 있으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?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뒤집어 빠졌어 이렇게? 네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좁아 이것도 밀려 맞았어 이것도 밀려 맞았어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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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잘 맞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 부정을 안 해도 돼 근데 100이면 100절하게 잘 맞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고쳐야 되는 이거 앞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형만 네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가기 힘들지 않아요? 잘 오셔야죠 알아서 아 네 여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준비 하나 둘 오케이 조금만 더 다섯 개 하나 스톱 제가 말해 공 띌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띄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 이런 스윙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뭐냐 비교 영상을 보면은 스윙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빠지는 거하고 맞추는 거하고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